망신당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으나 오순도순 정답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각각 한 가지씩의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코가 없었고 할머니는 입이 커서 얼굴에 온통 입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코가 없는 할아버지는 납작한 얼굴 가운데 두 콧구멍만 벌름거리고 할머니는 웃으면 하마입같이 쭉 쬐져 아주 보기 흉했지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못생긴 자기 얼굴을 한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엔 나가기를 꺼렸습니다. 남들이 못생긴 얼굴을 비웃을까봐 웬만한 일이 아니면 사람들 앞에 잘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정말 딱 한 일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웃 동네 친구의 환갑 잔치에 오라는 기별을 받은 것입니다. 친한 친구라 기별을 받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가자니 많은 낯선 사람들로부터 망신을 당할 것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걱정이 되었어요. 환갑이니 그 집에는 틀림없이 잘 모르는 손님들까지 모여들 것이 뻔합니다. 이웃 동네 사람들이야 코 없는 할아버지와 입 큰 할머니의 사정을 잘 알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흉을 보고 비웃을까 생각하니 잔치집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며칠을 두고 생각해봤어요. 잔치집에 가되 망신을 안 당할 길이 없나 그 방법을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러던 끝에 각각 묘한 꾀가 떠올랐습니다. 잔칫날 아침에 할아버지는 누런 초를 녹여서 코같이 만들어 얼굴에다 붙였습니다. 빛깔이 좀 이상하기는 해도 정말 코처럼 잘 만들어 붙였어요. 한편 할머니는 거울을 앞에 놓고 큰 입에 두 가장자리를 얼마만큼씩 실로 꿰매었습니다. 그렇게도 크던 입이 조금 작아 보였어요. 이리하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무 부끄러움 없이 잔칫집을 찾아갔습니다. 잔칫집에는 예상한 대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많이들 모여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음식을 먹느라 정신이 없는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얼굴에서 별로 이상함을 느끼지 않는 듯 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놓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맛있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손님이 많아서 방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마루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겨울철이라서 마루에는 여러 군데에 화로가 놓여 있었어요. 음식을 다 먹은 사람들은 화로가에 앉아서 불을 쬐기도 하고 담배를 피우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화로가로 갔습니다. 우선 곱은 손을 녹이려고 화로불 가까이에 앉았지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한창 불을 쬐고 앉았으려니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워낙 추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불을 쬐는데 이번에는 얼굴에서 뜨거운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촌농이었어요. 큰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렇게도 정성들여 만들어 붙인 코가 화로불에 녹아 마침내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배꼽을 쥐고 웃어댔어요. 이런 망신이 또 어디 있을까요?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도 이 광경을 보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웃음을 참으려니까 더 우스워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할머니는 그만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웃어댔습니다. 이 바람에 꿰매두었던 할머니의 입이 툭 터지며 본 뒤대로 큰 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함지방만한 할머니의 입을 보자 사람들은 더더욱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이래저래 망신을 당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기운 없이 타박타박 집으로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사람이란 얼굴보다도 마음이 더 중요한 건데 괜히 거짓을 꾸미려다가 망신만 톡톡히 당했네. 하고 말입니다. 어려운 문제 옛날 어느 마을에 영리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남달리 재주가 뛰어나고 재치가 있어 어른들도 모두 이 아이를 귀신과 같은 아이라 하여 신동이라 불렀습니다. 아이는 서당에도 다녔는데 혼장이 가르쳐주는 그를 한 번만 들으면 그 자리에서 줄줄 잘 외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함께 들어간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어려운 책을 앞서 배웠습니다. 앞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라에서 과거를 본다는 방이 방방곡곡에 붙었습니다. 방을 본 아이는 가슴이 뛰었어요. 옳지. 서울로 가서 과거를 봐야지. 그래서 높은 벼슬을 얻어 이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자 아이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며칠을 벼르다가 큰 마음을 먹고 아버지에게 의논했어요. 아버님 소자 여쭐 말씀이 있사옵니다. 내게 할 말이 있다고 어디 한번 들어보자. 아버님 거리에 붙어있는 방을 보셨습니까? 과거를 본다는 그 방 말이냐 그거라면 이 아비도 며칠 전에 봤다만 아이는 다시 가슴이 뛰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소자 그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갈까 합니다. 아버님 허락해 주시기를 빕니다. 안된다. 난 무슨 말인가 했더니 네가 말하려고 한 게 과거 얘기였구나. 아이의 아버지는 눈을 불아리며 첫 마디에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자 아이는 금방 두 눈에 눈물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 물러설 아이가 아니었어요. 아버님 우리 집안은 대대로 무식하여 벗을 하나 못했습니다. 다행히 소자가 서당에서 항문을 닦아 과거를 보려는데 왜 말리십니까? 그리고 사내 대장부가 출세를 하여 나라와 백성과 이웃과 집안을 위하려는데 격려는 못할 망정 막지는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얘야 넌 아직 항문도 약고 나이도 어리잖니. 그리고 여기서 한양이 몇리인데 노자 없이 어떻게 가며 무얼 먹고 과거를 보겠니. 아버님 허락만 해주신다면 소자 얻어먹으면서라도 한양까지 가 과거를 보고 오겠습니다. 안된데도 그러네. 내 항문으로는 어림도 없어. 과거가 어디 어린애 장난처럼 쉬운 줄 아니. 아버님 물론 과거가 어려운 줄은 소자도 잘 압니다. 만약 이번 과거에 떨어진다 해도 다음 과거를 위해 좋은 경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님 소자의 이 강국한 정을 꺾지 마시고 부디 들어주십시오. 아이의 아버지도 더는 거절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성미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코 하고야만은 아들의 의지와 고집을 아버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도 원한다면 허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내는 문제 셋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절대로 너를 보내지 않겠다. 그래도 좋으냐. 예 아버님 어서 문제를 내주십시오. 소자 머리를 짜서 정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문제를 만드느라 말이 없었습니다. 한편 아들은 아들대로 무슨 문제가 나오나 하고 조마조마했습니다. 꽤 시간이 흐른 뒤에 마침내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잘 들어라. 지금부터 내는 세 문제를 사흘 안으로 풀어서 정답을 내게 말해야 한다. 예 아버님 소자 명심하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종이로 만든 벽이 무엇이냐다. 그리고 둘째 문제는 종이로 둘러싸여진 불이 무엇이냐이고 셋째 문제는 종이로 만든 바람이 무엇이냐다. 그럼 사흘의 말미를 줄 테니 알아맞히도록 해라. 소자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거 보러 갈 욕심으로 아이는 냉큼 아버지 앞에 대답은 했지만 실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도무지 짐작이 안 가고 종잡을 수가 없는 어려운 문제였어요. 종이로 만든 벽 종이로 둘러싸인 불 종이로 만든 바람 종이와 관계 있는 것은 틀림없었지만 도무지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태날이었어요. 아이가 문제를 풀려고 그것만을 생각하며 골목길을 가다가 그때 마침 이웃집 친구 아이가 창호지로 문을 바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옳지 저것이로구나 종이로 만든 벽이란 창호지로 바른 문이다. 문은 바람을 막는 벽과 같고 그것은 창호지로 발랐거든. 첫째 문제는 수월하게 풀렸구나. 아이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두 문제가 남았어요. 그래서 아이는 그날 밤 자리에 누워서도 둘째 문제와 셋째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다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아이들이 손에 등불을 들고 노래를 부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깬 아이는 어쩔 줄을 몰랐어요. 밤이 아니면 소리라도 지르고 싶을 만큼 기뻤습니다. 둘째 문제도 알아냈어. 종이로 둘러싸인 불이란 등불을 말한다. 등을 만들 때는 대로 살을 만들어 얽고 그 겉에다 종이를 바르지. 그리고 그 안에다 등잔이나 촛불을 켜면 이건 영락 없이 종이로 둘러싸인 불이 된다. 그러나 그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셋째 문제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서당에 가서도 셋째 문제를 생각해 보았어요. 책을 펼쳐놓아도 글자들이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셋째 문제만은 풀 길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저 멍하니 훈장만 쳐다보았어요. 그때 훈장은 큰 부채로 천천히 얼굴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던 아이는 벌떡 일어서서 야! 하고 외쳤어요. 그리고 방문에 박차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그 어려운 셋째 문제도 풀렸다. 부채야! 그야말로 종이로 만든 바람이 아닌가? 뛰쳐나가는 아이를 보고 훈장과 학동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에 벅찬 아이는 곧장 아버지에게로 달려가서 세 문제의 답을 말했습니다. 장하구나 내 아들아 정말 기쁘구나 세 문제를 모두 맞췄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도 좋다. 내 건넌마을 부잣집에 가서 노자를 구워다 주마. 부디 한양 가서 장원급제를 하도록 해라. 이리하여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어린 소년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갔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영리한 아이였으므로 과거에 장원을 하였고 그 후 벼슬도 높이 올라 그 후 벼슬도 높이 올라 오래도록 부귀영화를 누렸답니다. 도둑과 정승의 지혜 옛날에 한 정승이 자식이 없어 가문을 이어갈 양자를 구하러 직접 길을 떠났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아들의 장례를 위해 서로 자기 아들이 뽑히길 바랬어요. 어느 지방에 도착한 정승은 감사를 만났습니다. 이 지방에 내 양자가 될 만한 아이가 있겠소. 염려 마십시오. 대감께서 오신다기에 아이들을 미리 불러놓았습니다. 정말 고맙소. 그럼 어서 그 아이들을 불러주시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정승 앞에 나왔지만 모두 겁을 먹고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초라한 옷차림에 아이 하나가 조금도 거리낌 없이 장난을 치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자기 차례가 되자 불쑥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리느라 목이 마르니 우선 냉수부터 한 그릇 마셔야겠습니다. 아니 여기가 니야 피라고. 깜짝 놀란 감사가 황급히 그 아이를 쫓아 내라고 명령했는데 정승이 이를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이리 데려오시오. 정승이 그 아이를 살펴보니 조금도 겁내거나 비굴함이 없었고 눈빛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여보시오 감사. 이 아이처럼 정승이 아니라 임금 앞이라도 자기 생각을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큰 인물이 되는 법이오. 정승은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 서울로 데려와 글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좋은 스승님을 모셨으니 우선 글을 배우도록 해라. 그런데 양자는 글공부는 통하질 않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 놀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양자를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게 세상에 정승과 도둑은 날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야. 정승 핏줄도 아닌데 어떻게 정승감이 되겠어? 어떡하면 저 아이가 방에 앉아 공부 좀 했고. 걱정이 된 정승은 양자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얘야 내게 오늘 숙제를 내줄 테니 내가 조정해 나가 일을 마치고 올 때까지 다 해놓아야 하느니라. 예, 아버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숙제인지요? 쌀 한 말의 쌀이 모두 몇 알인지 세어놓아라. 정승은 쌀 한 말을 다 세자면 하루 종일 걸릴 것이라 여기고 안심하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양자는 또다시 밖에 나가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때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고 도련님 대간마님 돌아오실 때가 되었는데 숙제도 안 하시고 이제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하인이 안절보질 못하자 양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고 어서 돼 한 개와 저울 한 개를 갖고 오게. 예, 또 무슨 장난을 하시게요? 그건 두고 보면 알게 될 걸세. 얼마 후에 정승이 돌아와 양자를 불렀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나가 놀았다고 그렇다면 내가 아침에는 숙제는 다 했더냐? 예, 아버님 그럼 쌀 한 말에 쌀할 수는 몇 개나 되니? 여기에 적어놓았습니다. 양자는 종이에 적은 것을 꺼내 보였어요. 이 수가 틀림이 없으렸다. 이걸 어떻게 세웠느냐? 예, 쌀 한 대의 무게를 잰 다음 그 한 대의 쌀할 수를 셌습니다. 그리고 그 한 대의 무게만큼 나머지 쌀을 돼 담아보니 모두 열대하고 한 줌이 남았습니다. 그러니 쌀 한 대의 쌀할 수에 열을 곱한 다음 한 줌의 쌀할 수를 더하면 한 마리의 쌀할 수가 됩니다. 과연 그렇구나. 정승은 양자의 지혜에 은근히 놀랐지만 조용히 나무랐습니다. 세상에 정승과 도둑이 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지혜를 잘 쓰면 정승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도둑이 되는 것이니 지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양자는 그날부터 열심히 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고울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고울사또는 그 사건이 너무 복잡하여 조정에 해결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인 정승도 판단하기 어려워 그 사건은 도모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무슨 근심되는 일이라도 있는지요? 어느 날 양자가 걱정을 하자 정승은 아들의 지혜를 시험해 볼 겸 물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풀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났다. 어떤 집에 새 사내가 죽어 있었다. 그리고 새 사람의 한가운데에 술통이 하나 놓여 있었고 술을 마시지 않은 한 사람은 가슴에 상처가 있었고 다른 두 사람은 술을 마신 채 돈을 갖고 있었다. 도대체 누가 새 사람을 죽였으며 왜 그랬겠느냐? 양자는 깊이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곧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제 생각으로는 그 세 사람이 모두 다 도둑인데 서로 싸우다 죽은 것 같습니다. 어째서 많은 돈과 술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놈들은 셋이서 남의 돈을 훔쳐온 뒤 술을 마시기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두 사람은 술을 마시는 적이 있고 가슴에 칼자국이 난 사람은 마시지 않았지? 그것은 처음에 가슴에 칼자국이 난 사람이 술을 사러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머지 두 사람은 그 사람을 해치고 둘이서 그 돈을 나눠 갖기로 했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술을 사오자마자 가슴에 칼을 맞고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 사람은 누가 죽였지? 그 사람을 죽이고 나서 두 사람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술에는 독이 들어 있었지요. 칼을 맞은 자가 돈을 혼자 차지하려고 미리 술통에 독약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범인은 새 도둑인데 결국 다 죽게 되었으니 더 이상 재판하실 것이 없습니다. 과연 너의 지혜가 놀랍고 훌륭하구나. 정승은 양자의 지혜에 감탄하여 칭찬하였지만 양자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전에 아버님께서 제게 세상의 정승과 도둑이 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지혜를 바르게 쓰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 도둑들도 지혜를 좋은 일에 썼다면 그와 같은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후 양자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백성의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는 훌륭한 정승이 되었습니다. 하늘천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자주 괴롭혔습니다. 틈만 나면 어려운 요구를 해서 힘을 뽐내는가 하면 온갖의 집을 잡아 전쟁을 일으켜 땅을 빼앗곤 했지요. 한 번은 중국에서 우리나라 땅을 넘보고 사신을 보내와 엉뚱한 요구를 냈습니다. 석 달 내로 하늘을 찌르는 장대를 구해서 보내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말을 하찮게 여기는 것으로 알고 군대를 일으킬 것이오. 이 소문이 퍼지자 나라아는 금세 떠들썩해졌습니다. 아니 세상에 높고 높아 끝도 알 수 없는 하늘을 찌르는 장대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이것은 분명 우리나라를 넘보고 땅을 뺏으려는 심보가 틀림없어.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장대를 어디서 어떻게 구한단 말이야?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백성들과 나라임금은 분하고 괘씸하여 잠 못 이루며 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워낙 황당한 문제라 아무도 좋은 방법을 내놓지 못했어요. 마침내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푸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방을 붙였습니다. 하루하루 날짜만 지나가 모두 애를 태우던 어느 날 가난한 농부가 어린 아들에게 마당의 작대기로 글자를 써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예야 배우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는 곧 힘이 되는 법이니라 너도 알다시피 중국에서 하늘을 찌르는 장대를 구해오라고 하지 않았더냐 우리가 지혜가 있어 이 문제를 푼다면 그들도 우릴 두려워할 것이야. 이게 바로 하늘을 나타내는 전자니라 그러자 열심히 글자를 외우던 어린 아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종이와 붓 그리고 작은 주머니 하나 주세요. 그건 무엇하려고 그러느냐 중국에서 내 문제를 풀어 임금님께 찾아가려고요. 뭐라고 어린 아들은 눈이 둥그레진 아버지를 졸라 서울로 향했고 마침내 임금 앞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문제를 풀겠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을 찌르는 장대가 어디에 있단 말이냐 이 주머니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신하들은 초라한 농부의 아들이 무슨 헛소리를 하나 하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주머니를 들여다본 임금은 환히 웃으며 말했어요. 과연 그렇구나 여봐라 이 아이를 어서 중국 사신에게 보내 문제를 풀도록 하여라. 예? 영문을 모르는 신하들은 임금의 명이라 어쩔 수 없이 농부의 아들을 사신에게 데려갔어요. 조선에는 참 인물도 없구나 이런 초라한 시골아이를 나라의 대표라고 보내다니 그래 하늘을 찌르는 장대는 가져왔느냐 여기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아니 한 뼘도 안 되는 이 작은 주머니에 그렇게 긴 장대가 들어있다고 이 속엔 붓 한 개도 못 들어가겠구나. 중국 사신은 웃음을 터뜨리며 옆에 있는 신하에게 주머니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신하는 주머니를 열어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이번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린가 중국 사신이 주머니를 받아보니 그 속엔 글자가 쓰인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아니 이건 끝 말자가 아닌가 이게 어찌 하늘을 찌르는 장대란 말이냐 중국 사신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글자를 보고 있자 농부의 어린 아들이 당차게 말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늘 천자에다 긴 막대기를 내리 그었으니 이것이 하늘을 찌르는 장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이럴 수가 저토록 초라한 시골 아이에게 이렇게 놀라운 지혜가 있다니 조선이 작다고 야뽀아서는 안 되겠구나. 중국 사신은 서둘러 자기 나라로 돌아갔고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농부의 아들에게 큰 상을 내렸답니다. 효심 가득한 며느리 어느 마을에 부자가 딸만 둘을 두었습니다. 부자는 두 딸을 만지면 터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잘 키워 시집을 보냈어요. 딸들을 모두 시집 보내고 나니 집안이 덩빈 것 같군. 쓸쓸하고 허전했던 부자는 길에서 부모 없는 사내 아이를 데려와 수양 아들 삼아 키웠습니다. 그리고 수양 아들이 자라자 양 며느리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두 딸은 나중에 수양 아들과 며느리에게 아버지의 재산이 돌아갈까 봐 걱정되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친자식도 아니니 며느리인들 아버지께 잘하겠어요? 나중에 재산까지 몰려주셨다가 괜히 박대당하지 마시고 이 기회에 양식만 조금 줘서 내보내세요. 두 딸의 말을 듣고 보니 부자도 나중에 늙으면 아무래도 친딸인 두 딸과 사는 게 나을 때 싶었습니다. 내게 두 딸이 있으니 너희는 괜히 날 모시려고 수고하지 말고 편히 나가서 살아라. 수양아들과 며느리를 억지로 내보낸 뒤 부자는 늙은 아내와 둘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많이 들고 몸도 약해지자 부자는 시집간 딸들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참에 재산도 물려주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큰딸의 집에 가보니 큰딸은 마침 방에서 혼자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아비가 왔다. 부자가 반가워 달려갔지만 큰딸은 배틀에서 내려올 생각도 하지 않고 입으로만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왜 하필 제가 제일 바쁠 때 오셨어요? 이 배를 다 짜야 하니까 좀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점심때가 다 되었는데도 큰딸은 점심 지을 생각도 안 하고 계속 배틀만 짰습니다. 부자는 할 수 없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내가 너무 바쁜 것 같으니 그만 가봐야 겠구나. 글쎄 배틀에 한번 오르내리기가 여간 힘들어야 지요. 널 봤으니 됐다. 그럼 잘 있거라. 부자는 서글픈 마음을 달래며 작은 딸래로 갔습니다. 마침 작은 딸은 점심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얘야 아비가 왔다. 부자가 반갑게 불렀지만 작은 딸은 부엌에서 나올 생각도 하지 않고 힐끗 쳐다만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밥 남은 게 없으니 어쩌나 또 새로 밥을 지어야 하니 좀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작은 딸은 괜히 그릇만 떨그럭거리며 힘든 척 느럭느럭 움직였어요. 얘야 내가 너무 힘든 것 같으니 그만 가봐야 겠구나. 글쎄 새로 쌀을 잃어 밥 짓는 게 여간 힘들어야지요. 널 널 봤으니 됐다. 그럼 잘 잊거라. 부자는 빈속에 허기도 지고 기운도 없어 오는 길에 소양 아들 내 집에 들렀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며느리는 부자가 부르기도 전에 마당에서 배를 메던 것을 내던지고 큰 잘부터 올렸습니다. 아버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금방 더운 진지에 올릴게요. 얘야 배를 메다 말면 못 쓰게 되니 천천히 해라. 그러나 며느리는 부엌으로 달려가 어느새 시암탁을 잡고 쌀밥을 지어 정성껏 점심을 지어 올렸습니다. 며칠 동안 대접을 잘 받고 돌아온 부자는 자기가 죽은 것처럼 딸과 며느리 집에 거짓 부고를 냈어요. 그리고 병풍을 치고 병풍 뒤에 죽은 채 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달려와 자기들이 잘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제가 급히 찹쌀떡을 해서 한 보자기 싸드렸더니 넌 어찌 이 아비 마음을 잘도 아느냐 이 아비도 받았으니 내게 갚음을 해야겠구나 우리 집 앞에 돈을 모두 내게 주마 하셨지요. 곧 곧 곧 이어 작은 딸이 허겁지겁 달려와 기절한 듯 거짓으로 쓰러지며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아버지 며칠 전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제가 일하다 말고 송아지를 잡아 국을 끓여 한 상 가득 차려드렸더니 맛있게 드시고는 작은 딸이 최고라 하셨지요. 그리고 제가 서둘러 약주와 고기 안주를 만들어 싸드렸더니 넌 어쩌면 그렇게 이 아비를 위해 주느냐 아비도 너에게 논밭을 주마 하셨지요. 그러자 이 소리를 듣고 있던 부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와당탕 병품을 걷고 나와 버럭 호통을 쳤습니다. 어쩌고 어째 너희들이 언제 씨암탑과 송아지를 잡아주었으며 내가 언제 논의며 받치며 준다고 했더냐 깜짝 놀란 두 딸은 그래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거짓으로 돌아가신지 하셨으니 저희도 거짓으로 그래본 것 뿐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모든 재산을 수양아들과 며느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극한 효도를 받으며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천냥이나 되는 집 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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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달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만 보면 돕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은 빈털털이었지요. 신혼산림도 평양에서 떨어진 곳에 남이 버리고 간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을 얻어 차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온종일 장대비가 내려 구멍난 천장 사이로 비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김선달은 윗목에 앉아 사깟을 쓰고 방안의 고인물을 피하려고 목 침 위에 앉아있었고 그의 아내는 낡은 함지 위에 앉아 머리엔 솥뚜껑을 쓰고 있었어요. 하루종일 이러고 앉아있자니 아무리 어진 아내라도 화가 났습니다. 여보 대체 이 꼴이 뭐예요? 왜 그러는가 큰 고일이라는 평양에 살던 당신이 어째서 이런 집밖에 구할 수가 없었냐 말이에요. 김선달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습니다. 아니 이 집이 어때서? 되빵만한 방에 천장은 뻥 뚫려 있으나 마나 하고 이것도 사람 사는 집이란 말인가요? 당신이 정 이 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른 팔고 다른 집을 삽시다. 아이고 짐승도 들지 않는 이 집을 대체 누가 산단 말이에요? 김선달은 빙긋이 웃으며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대궐 같은 집에서 호의 호식 하며 사치를 하고 있는 서울 양반들이 모인 정자에 끼어들었어요. 내가 쓸만한 집 한 채 살까 해서 서울에 왔는데 어디 마땅한 집이 없구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양반들은 어느 집이 훌륭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김선달은 듣는 척 하다가 슬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서울에서 쓸만한 집을 고르느라 한 달도 더 걸렸소. 그런데 아무리 다녀봐도 내 집만한 집은 없더이다. 대체 자네 집은 어떻길래 그런가? 우리 집은 말이요. 양 옆과 뒤에는 낙낙 장송이 우거진 정원이 있고 집 안에는 언제나 출렁이는 연못이 있어 늘족배를 띄워놓고 있지요. 게다가 방 안에는 벽마다 천신이 내려와 손수 그렸다는 벽화가 걸려있는데 그림에 있는 황룡 정룡이 금방이라도 살아 꼼틀거리며 하늘로 오를 듯 하지요. 서울 양반들은 눈이 둥글해지며 입을 딱 벌리고 김선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천장과 바닥은 취주 악단의 각종 악기가 항상 진열되어 있어 언제 어느 때나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황홀해서 감탄을 했어요. 정말 대단한 집이군 그래 내 평생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집이야. 그런 집에서 한 번 살아봤으면 평생 소원이 없겠어. 내가 한 번 가서 보고 살까?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데 옆에서 듣고만 있던 늙은 관리 하나가 김선달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여보게 나 좀 보시게나 김선달은 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어요. 자네 집을 내가 사겠네 값은 얼마 받을 생각인가 얼마나 주시겠소 500량이 어떤가 실소이다 500량도 돈이라고 부르시오 김선달이 일어서려 하자 늙은 관리는 얼른 매달리며 말했어요. 자네 달라는 대로 줄 테니 제발 내게 팔게나 그러시다면 천량만 내시오 좋네 그럼 우선 500량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집에 값 보고서 주기로 하세나 그렇게 하시지요 김선달은 500량을 받은 다음 늙은 관리와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내 집입니다. 뭐라고 늙은 관리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 넋을 잃고 서 있었어요. 잘 있었소 이 집을 전량해 팔았소 정말이요 정말이고 말고 여기 집을 살아온 사람이 있는데도 믿지 못하겠소 아참 돈을 봐야 믿겠구먼 김선달이 낙위에 식호온 돈을 아내에게 주자 아내는 난생 처음 보는 많은 돈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늙은 관리는 우라가 불끈 솟았어요. 이런 집을 천하 제일 가는 집이라고 속여? 아니 내가 무엇을 속였단 말이오? 그럼 내놈이 말한 낙낙장송 있는 정원은 어디고 집 채에 딸린 연못은 또 어디냐? 김선달 김선달은 점잖게 뒷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집 뒤 양쪽 상계색에 울창한 낙낙장송이 있는 곳이 우리 정원이고 마당에 가득 고여있는 빗물은 연못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그렇다면 전신이 그린 청룡벽화는 어디 있으며 취주학단은 또 어디 있느냐? 당장 내 돈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광가로 끌고 갈 것이다. 어허 광가로 끌고 갈 땐 가더라도 집 구경은 마저 하시지요. 김선달은 늙은 관리를 다짜고짜 방으로 데려가더니 빗물로 얼룩진 벽이며 썩어 곰팡이 핀 버섯에 가리켰습니다. 저 벽을 보시오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그려진 그림이 천신이 그린 거지 어느 화가가 그린 것이오 그리고 저 기둥 석가래를 보시오 흰 버섯이 늘어선 모습에 떨꽃거리는 소리가 마치 취주학당과 같지 않소 서울에 사는 사람이 평생에 이런 집을 본 적이나 있소 그러니 천하에 둘도 없는 집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김선달의 능창스러운 말을 들은 늙은 관리는 김선달의 를 즐길 생각 김선달의 늙은 관리에게서 받은 그 돈으로 집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었답니다. 떳떡하지 못한 떳떡하지 못한 어느 시골부자가 돈으로 벼슬 한자리를 사볼까 하고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는 권력이 있는 대감이 있었는데 그 대감이 돈을 받고 벼슬을 내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시골부자는 서울 대감댁에 며칠 묵어가길 청하고는 은근슬쩍 돈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뭔가 서울 대감은 둥글부채를 붙이며 모르는 척 시체미를 떼고 물었습니다. 대감 염치 없는 정인 줄 알지만 저의 평생 소원이니 부디 군수 자리 하나 내주십시오. 음 남의 딱 한 사정을 모르는 척 할 순 없고 내가 힘써 볼 테니 걱정 말고 가서 기다리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서울 대감이 싱글벙글 하는 것을 보며 시골부자는 옳지 됐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돈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 시골부자는 큰맘 먹고 금부채를 다 털어 서울로 갔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뭔가 대감 염치없이 또 왔습니다. 저의 소원을 저버리지 마시고 이번엔 꼭 한자리 주십시오. 글쎄 나도 좋은 일 하는 셈치고 애를 쓰고 있네. 하지만 남의 눈도 있고 해서 기회를 보는 것이니 집에가 마음 푹 놓고 기다려보게나. 시골부자는 안심을 하고 돌아왔으나 이번에도 소식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적은가 이러다 세월만 가겠어 아예 재산을 몽땅 다 털어 갖고 가야겠다. 시골부자는 논의며 바치며 있는 땅 문서를 모두 들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뭔가 대감 죽기 전에 이놈 소원 한번 들어주십시오. 지난번엔 잘 되려다가 일이 꼬여 안되었네만 이번엔 꼭 좋은 소식이 있을 테니 가서 기다려보게나. 대감의 입이 함지방만 해지는 걸 보고 시골부자는 이번엔 정말 되려나보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소식은 오지 않고 세월만 지나갔어요. 재산을 다 달린 시골부자는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아니 이제 보니 내 돈만 꿀꺽 받아 먹고 시침이 뚝 떼는 거 아니야? 아무리 대감이라지만 나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시골부자는 산속을 다니며 땅 벌집을 찾아내서는 땅벌 구멍에 꿀 한 숟가락 넣은 뒤용박을 대고 벌집을 막대로 쑤셨습니다. 그러자 땅벌들이 뒤용박 속으로 가득 들어갔지요. 시골부자는 뒤용박 구멍을 마개로 꼭 틀어막고는 비단 보자기에 싸서 서울로 갔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뭔가 이건 희귀한 명약입니다. 보잘것없는 이놈을 위해 애쓰시는 것이 하도 고마워 구해왔습니다. 희귀한 명약이라니 이 약을 먹으면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살게 된다고 하는데 원래 명약일수록 복용방법이 까다로운 법이라 가리실 것이 많습니다. 반드시 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문을 꾸욱 잠그시고 혼자 드시되 옷을 다 벗으시고 몸을 가벼이 하신 뒤 드셔야 약효가 난다 합니다. 알았네 이번엔 반드시 좋은 소식이 갈 것이니 가서 가서 준비하게나 그날 밤 서울대감은 얼른 보약을 먹고 싶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옷을 다 벗은 채 비단 보자기를 끌러보았어요. 도대체 무슨 보약이길래 먹는 방법이 이렇게 까다로울까 그런데 대감이 뒤용방 마개를 열자마자 갑자기 땅벌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서울대감은 순식간에 온몸을 벌에 쏘여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를 듣고 식구들이며 손님들이 놀라 뛰어나와 문을 당겼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잠겨있었고 서울대감은 벌을 피하느라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시골부자가 나서더니 아낸 척 하며 말했어요. 아이고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대감께서 또 발작을 일으키셨군. 이럴 때는 가만두는 게 상책이오. 사람이 가까이 가면 증상이 더 심해지고 큰일이 나니 어서 물러가시오. 그 말에 모두 허둥지둥 자리를 피했고 시골부자는 방안이 잠잠해지자 방문에 구멍을 뚫어 땅벌을 내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식구들이 방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이불을 뒤집어쓴 대감이 온몸이 퉁 부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시골부자가 문 밖에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나마 이만한 게 다행이지요. 발작이 더 심하셨다가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서울대감은 보내서 간신히 손가락으로 시골부자를 가리키며 끙끙댔습니다. 저놈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 당장 저놈을 붙들어라. 서울대감이 아무리 이렇게 말하려고 해도 신음소리만 날 뿐이었어요. 식구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 눈만 껌뻑대고 있자 시골부자는 넙죽업들여 몇 번이나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대감 고맙습니다. 어제 저더러 내일 날이 새자마자 군수 한자리 줘서 보내마 하시더니 이렇게 편찮으신 중에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군요. 그 소리를 듣고 서울대감이 기가 막혀 더욱 끙끙대자 아들이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만하십시오. 당장 군수 한자리 내줄 테니 염려 마십시오. 그래서 시골부자는 마침내 군수가 되었고 나중에 서울대감은 사실을 밝힐 수도 없어 속만 알았습니다. 엽전대감의 땅벌군수로다 그 후로 사람들은 서울대감과 시골부자를 이렇게 불렀고 두 사람은 평생 떳떳지 못한 이름으로 비오슴을 샀다고 합니다. 돌다리 대신 나무다리 옛날 어느 마을에 김시성을 가진 힘이 굉장히 센 장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집이 별나게 크고 기운이 세어서 동네에서도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장차 훌륭한 장사가 될 거야. 그렇지 무슨 일이든 큰일을 해낼 사람이 되겠지. 그렇게 소문난 어린아이였지만 차차 자람에 따라 기운 센 것이 두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뛰어나게 힘이 센 장사는 나라에서 잡아 가두거나 남모르게 죽여버리거나 하였기 때문입니다. 장사의 뛰어난 힘으로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지 않고 임금이나 정생들을 눌러 불충한 짓을 할까 겁을 내어 아예 그런 장사를 없애버리려 한 것입니다. 이런 형편인지라 이 아이도 나이를 먹어 기운이 더 세졌을 때에는 그 힘을 숨기고 장사라는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힘도 없는 채 해야 했고 힘을 쓸 일이 있어도 쓰지를 못했습니다. 나도 한번 힘을 써보았으면 좋으련만 있는 힘을 써보지도 못하고 세월을 보내야 하나 이런 탄식을 하며 지내던 장사는 어느 날 한 가지 신통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라도 하고 나면 기분이 좀 나아질 것 같구나. 남이 못하는 일을 내가 해놓고 나면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아. 장사가 생각해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을 앞에 있는 개울에 튼튼한 돌다리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그 개울에는 나무로 놓은 다리가 있는데 큰 물이 나면 못 쓰게 되고는 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건너다니기가 어려운 터였습니다. 튼튼한 돌다리를 놓는 일은 힘이 센 자기가 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일이라 장사는 남모르게 돌다리를 놓으려고 큰 돌이 있는 곳을 찾아 다녔습니다. 어디어디에 넓적하고 큰 돌이 있는 걸 보아놓고는 달 없는 어두운 금은 밤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이리하여 김장사는 금은 날 밤이 되자 사람들이 잠자는 깊은 밤중에 여기저기서 큰 돌들을 옮겨와서 개울에 돌다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열 사람이 같이 힘을 합해 들어도 어려울 무거운 돌을 혼자 힘으로 옮겨다 놓고 그걸 이리저리 맞추어 다리를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김장사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리를 놓다가 위에 걸칠 큰 돌 하나가 부족하여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처에는 그리 크고 넓은 돌이 없었습니다. 김장사는 날이 새기 전에 돌다리를 완전히 놓아야 하겠는데 거기 쓸 돌 하나가 모자라 걱정을 하다가 하는 수 없다 문학골 돌다리에 돌 하나를 훔쳐 와야 겠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찌 할 수 없으니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김장사는 문학골 돌다리에 큰 돌 하나를 둘러매고 와서 다리를 완성해놓고는 나무다리를 헐어 없애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돌다리를 보고 놀라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어제까지 있던 나무다리가 없어지고 이렇게 좋은 돌다리가 놓여 있으니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이니 이건 필시 도깨비의 장난이 아니겠는가 눈을 닫고 자세히 보아도 돌다리가 틀림없고 두들기며 건너보아도 돌다리가 틀림이 없네 귀신의 짓이지 사람이 어떻게 밤사이에 이렇게 큰 돌로 다리를 놓겠는가 아무튼 우리 마을에 이런 좋은 다리가 놓였으니 이제 홍수가 나도 걱정 없게 됐네 이라고 들리는데 문화골에서는 전부터 있던 돌다리의 돌 하나가 없어져서 다리를 건너다니지 못하게 되어 야단이 났습니다. 밤새 그렇게 큰 돌이 없어지다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이렇게 두 동네에서 도깨비 지시니 귀신 지시니 하며 떠들썩한 동안 김 장사가 그런 짓을 했으리라는 걸 짐작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골에 사는 송시성을 가진 장사였어요. 이 송시도 기운이 장사여서 큰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알면 큰 변을 당할 형편이어서 겉으로는 힘센 꼴을 보이지 않고 지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장사가 힘이 센 것은 알고 있어서 송장사는 혼자 웃으며 어디 보자 하고 밤이 되기만 기다렸어요. 밤중에 송장사는 김 장사가 놓은 돌다리에 가서 문화골 다리에서 가져간 큰 돌을 들고와 도로 문화골 다리를 전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양쪽 마을 사람들은 또 놀라 도깨비 장난이라고 떠들어댔어요. 김 장사는 이 일이 문화골 송장사의 짓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다시 그 돌을 들여다 자기 마을 개울의 다리에 걸쳐놓았지요. 그렇게 해서 다리에 돌 하나가 밤마다 이 다리로 갔다가 저 다리로 갔다가 하는 괴변이 계속되었습니다. 도깨비들의 장난이 너무 심하군. 두고보세 언제까지 그 큰 돌이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러나 얼마 동안 있었다 없었다 하던 다리의 큰 돌이 어느 날 밤에는 송장사가 들고 왔다가 다리에 걸쳐놓지 못하여 개울바닥에 놓인 채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송장사가 나이가 많아 기운이 모자랐기 때문이었어요. 송장사가 기운이 모자라게 된 것을 안 김장사는 그 돌을 또 가져오기까 미안스러워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다 김장사도 살림이 너무나 가난하여 굶주리다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고 송장사도 늙어 병들어 죽었습니다. 장사들이 죽은 뒤 세월이 흘러 몇 해가 지났을 때 큰 홍수가 나서 마을 앞 개울의 돌다리가 허물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허물어진 돌다리를 고쳐놓으려고 수십 명이 힘을 합해 큰 돌을 움직이려 했지만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고 부득이 나무로 다시 다리를 놓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우리나라는 예부터 효를 중요시하는 나라였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머리카락으로 집신을 삼아도 못 갚는다는 말이 있지요. 그만큼 부모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옛날 이야기에서도 효에 관한 주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부모님께 은혜를 갚기는 커녕 은혜를 부류로 되돌려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효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호랑이 가죽 옛날 어느 산골에 구두새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구두새는 자나깨나 돈밖에 모르는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라면 목숨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지독한 동벌레라고 미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었어요.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산에서 내려와 이 구두새를 물고 달아났습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하게도 큰 호랑이였어요. 이리하여 구두새는 영락없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구두새의 아들이 화를 가지고 허겁지겁 호랑이의 뒤를 쫓아갔어요. 놓치기만 하면 아버지는 영락없이 호랑이 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아들은 숨을 핥닥거리며 열심히 호랑이를 쫓아 달렸습니다. 이리하여 호랑이를 쏠 수 있을만한 거리까지 좁혀지자 아들은 화살을 시위에다 대고 호랑이를 겨누었습니다. 마침내 겨냥이 끝났어요. 이제 잡아당긴 화살을 놓기만 하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호랑이 입에 물린 구두새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는 기겁을 하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예야 겨냥이 틀렸다. 네가 겨냥한 곳은 호랑이의 이마 쪽이다. 이마에 화살이 맞으면 가죽이 상하잖니. 그보다 훨씬 아래쪽을 겨누어 쏘아라. 구두새는 죽을 지경인데도 호랑이 가죽이 상할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가죽이 상하면 팔대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구두새는 이처럼 생명보다도 돈을 더 귀히 여기는 지독한 벌레였던 겁니다.